1. 내 안에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2.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익다입니다. 제가 마음과 관련된 책들을 수없이 많이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나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감정상태가 곧 나의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여 있다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금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감정상태가 태도나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인간에게 불안과 같은 감정은 본능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인데요. 그런 감정 없이 늘 평온한 상태로만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나의 감정상태를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 나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다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기분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입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 기어이 못난 태도를 보여주고 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감정이 휘둘리는지 어떻게 해야 감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감정을 통제해야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감정이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 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체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안도 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의는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이 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자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 즈음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의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댄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이 확실한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 하나를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 한 잔으로 기분이 바로 나아진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판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괜찮아.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친구가 갑자기 자신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회사 동료 하나가 자신이 낙하산으로 입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동료를 찾아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스러워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친구에게 그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해주었다.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의뢰해 즐겁고 기뻐야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다. 그게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오히려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이외에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심리상태가 더 걱정할 만한 일이다.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어떨까?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 친구를 질투하다니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열등감 따위를 느끼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감정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 대신 감정에서 약이 되는 행동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명백히 존재한다. 감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질투심은 대개 우리 내면의 경쟁심에서 비롯된다. 실력이 남보다 못해서 경쟁에서 지면 질투를 느끼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후려치려고 한다. 운이 좋았다거나 집안의 도움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의 성공을 외부 조건에 결부시킨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나면 잠시나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투심이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질투심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질투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삶는다면 그건 분명 긍정적인 감정일 것이다. 그래서 감정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감정을 걱정하며 굳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자. 회사 동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에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때의 격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짧게 읽어드렸는데요. 기분과 태도는 별개라는 것,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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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